미래에서 증권 반도체 전문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반도체 공부 좀 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반도체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아요? 거의 통일된 질문이죠. 네,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는데. 뭐 슈퍼사이클이 이래? 네, 맞습니다. 왜 슈퍼사이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일단은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주가로 교육이. 수요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슈퍼사이클의 큰 흐름 속에서 등락이 좀 있는 그런 붙임을 겪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곧 슈퍼사이클인 것도 맞고 곧 슈퍼사이클인데 잠깐 좀 덜컹덜컹 하는 거다? 네,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수많은 언론이나 증권가에서 소위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했던 그 부분을 그 당시에는 저희도 듣기 좋으니까 그냥 맞다 맞다 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쇼티지로 인해서 TSMC의 주가가 강한 구간이었잖아요. 그거는 광희의 표현으로 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았지만 우리나라 업체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주문 제조형 파운드리 쪽의 슈퍼사이클이었지. 네, 네. 디렘 랜드는 원래 슈퍼사이클 아니었어. 뭐 아니었다기보다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부품 부족에 따른 재고 선구매 이런 영향을 다 같이 받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있긴 있었으나.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듣기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조형 반도체 파운드리 TSMC가 만드는 반도체는 TSMC의 수요 대비 TSMC 등의 캐파가 부족해서 계속 수요는 몰리고 이거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쇼티지 나고 내지는 줄 서야 되는 일은 그쪽에서는 벌어지는데. 디렘이나 랜드는 공급이 나름 꽤 충분해서 수요가 좀 있거나 가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큰 문제 날 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네, 뭐 뒤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제 그래도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나오는 지표들은 아직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때 수요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지표들이 좀 있어서. 수요 부족. 그 얘기도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가 무너질 것이냐. 이거 했을 때 단기적인 매크로 지표 등등이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 수요 모멘텀은 여전히 내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주가가 크게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차분해진 반도체 시왕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약간 잔잔한 음악 깔고 그럼. 아, 알겠습니다. 댄스 뮤직 깔 분위기는 아니고. 약간 명상음악을 깔면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상황은 어떤지. 조금 냉철하게 보자 이 말이죠. 네, 뭐 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대비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괜찮대요. 채팅창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슈퍼사이클 안 온 게 김연건 손님 연구위원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상황에 대해서 잘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말씀 주시면. 네. 그걸로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뭐부터 들어볼까요? 수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죠. 저희가 서버에 대한 수요를. 제가 자료 한번 3페이지에 들어주시면요. 서버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량을 체크하기는 실시간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좀 빗대어서 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대만에 있는 서버 서플라이 체인들입니다. 이 에이스피드라고 하는 업체는 서버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서버를 그냥 시장에서 사지만은 않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조립을 하거든요. 조립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대만에 많은데. 그중에 특히 그런 업체들은 서버도 조립하고 노트북도 조립해요. 근데 서버 위주로 조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버의 업황을 잘 볼 수 있는 업체. 이제 와이윤인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 업체인데. 이 업체들의 월별 매출액 추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서버의 절대적인 수요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러네요. 작년 가을, 늦가을부터 쭉 올라가는 쪽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체들은 클라우드 쪽에 수요가 많은 업체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업체는. 이제 인텔의 최근 2년, 3년간의 실적 발표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똑같이 데이터 센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양 수요가 있고 클라우드 이외의 수요를 이제 엔터프라이즈와 거버넌트, 기업체와 정부들이 쓰는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쪽 수요가 또 강하게 역성장을 했습니다. 서버. 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쪽은 수요가 좋았잖아요. 근데 정부라든가 또는 기업체들의 지출에서 본인들이 IT 인프라를 하는 부분은 좀 후순위로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클라우드로 옮겨가면 본인들은 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엔터프라이즈 양이 좀 강하게 무너지는 구간이 있는데 인텔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 수요가 무너졌다고 분석하시는 거예요? 기업이나 정부든?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가장 크고요. 코로나 이슈로 인한 인프라 투자가 뒤로 밀러지는 부분이 크고. 정부 같은 경우도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 IT 인프라를 보완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 보조금 같은 방역 또는 보조금 등에 지출이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좀 돌아와야 된다라는 부분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제일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클라우드 쪽에서의 지난번 말씀드린 부분과 달라진 점인데요. 지난 점에 제가 나왔을 때 언급드렸던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두 개를 언급드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전 가이던스는 명확했습니다. 그 캐펙스를, 시설 투자를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때 QOQ로 증액시키겠다라는 그 부분이 명시적인 코멘트였어요. 언제 했던 코멘트예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 직전 발표예요. 1분기 발표에?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기준으로는 2분기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분기 시점이었고요. 그게 이번 발표죠? 그게 지난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페이스북 기준으로 3분기 발표. 우리나라 기준으로 1분기 발표. 그런데 그때 가이던스는 QOQ로 증액시키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가이던스였고. 그런데 1분기 때 시점이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 좀 분석했던 부분은 페이스북이라는 업체의 캐펙스 집행하는 추세를 보면 회계 분기 4분기 때 조금 몰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 2, 3분기 때 좀 일정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자녀 자금을 4분기 때 좀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딱 오픈을 해보니까 지난번 언급했듯이 QOQ로는 당연히 캐펙스를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제시처는 뭐냐면 첫 번째로 2분기 때 일단 단기적으로 캐펙스가 정점을 찍을 수 있고 하반기 때의 캐펙스는 페이스북의 회계 년도로 내년 캐펙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가이던스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분은 약간 반반입니다. 2분기 때 캐펙스가 피크를 일단은 칠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3분기, 4분기 페이스북 기준으로 새로운 회계 년도 때 캐펙스 금액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들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투자를 늘릴지 안 늘릴지 모른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드린 거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지난번 가이던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때의 가이던스는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수치로는 YOY 0.4%로 거의 플랫하게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소급 적용해서 2021년에 한 번에 적용하겠다. 그래서 맥스 YOY로 46%까지 증액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가이던스였습니다. 금액으로는 230억 달러. 그런데 불과 1분기밖에 안 지난 이번 실적 발표 때 그 230억 달러 가이던스를 210억 달러로 축소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로 작용을 한 거죠. 페이스북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시설 설비 투자는 상당히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거의 10% 가까이 낮췄다는 것은 하반기에 대한 설비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 강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버 투자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 현재 정리를 하자면 현재는 아주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가 다소 지켜볼 만한 요인이 좀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는 교체 수요도 있을 거고요. 이제 꾸준히. 네. 교체 수요는 중장기적인 기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부터 점점 서버의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교체 수요 자체는 많지는 않겠죠. 새로 늘리는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 KPEX 투자가 달라질 텐데 그들은 그거를 그럼 언제는 늘리고 언제는 안 늘립니까? 그들은 왜?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물론 시장에 상당히 제가 동의하는 종이하고 저도 생각하는 추정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메모리 구매자들 수많은 IT 부품 구매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부품은 당장 없으면 물건을 못 팔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구매자들은 상당히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을 해서 부품을 구매합니다. 미리 사두기도 할 거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필요하면 꼭 삽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은 소위 원가 부분이 아니고 설비 투자, KPEX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유예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급하게 살 것인가. 스마트폰 수요가 갑자기 좋아져서 갑자기 메모리의 가격이 급등할 것 같으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급해지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비싸니까 쌀 때까지 기다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반대로 스마트폰 수요 등등 시장의 각가지 IT 세트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싶으면 메모리의 가격이 조금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 구매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이 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약간 좀 현명한 구매 담당자라면 오르면 안 사고 내리면 사고 해야 되는데 그들도 인간이라 그런 건지 오르면 급하니까 사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으니까 안 사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오르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공급이 무제한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교섭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좀 원론적인 수면이긴 한데 이게 그럼 예측이 어려운 거네요. 어느 정도는 예측이 어렵고 오히려 다 안 좋다고 할 이런 시장 상황에서 또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 오히려 저는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사고를 좀 해서 투자 시점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논란일 때? 그러니까 이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추측을 해야 되는 거라서 디램 수요라고 하는 건 참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또 어떤 변수들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자료 한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수량을 추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수많은 시장 조사 업체들이 이제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은 직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스마트폰의 수량을 전망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분기가 마감되고 1분기 이후에 향후 분기 스마트폰을 수량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면 1분기는 기존에 예상했던 스마트폰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간의 수량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이 업체들이 시장 조사 업체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건 뭐냐면 상반기 때 수요가 좀 몰려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수량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은 맞는데 그 강도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서프라이즈보다는 조금 수량이 조금 부족하는 수준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조금 수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락을 좀 유발시켰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월별 스마트폰 수량입니다. 시장에서는 4월달 숫자가 4천만 대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 양을 보면 거의 2700만 대 수준으로 좀 기대를 못 미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이건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5월달 숫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4월달 숫자는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소비의 축이 IT 세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 쪽으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 첫 번째로는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 휴대폰 안 산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금액에 지출할 금액들이 있으면 코로나 때는 IT 세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신규 TV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컨택트 문화를 많이 즐겼는데 이제는 좀 컨택트보다는 대면 문화를 좀 즐기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많이 접하셨던 파운드리 쇼티지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에 좀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지만 우려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1분기 때의 메모리 업체들의 수량이 기존의 예상보다 많이 좋았거든요. 메모리 업체들이 판매를 본인들이 한 자릿수 중반으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원래 예상했던 것들이 한 자릿수 중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메모리를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모리를 많이 사놨는데 실질적으로 월 단위로 나오는 세트의 수량은 예상보다는 조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휴대폰 쪽에서? 네. 그러면 많이 사갔는데 조금 덜 팔렸다면 재고 많이 남았겠구나. 그 전 부분이 좀 우려가 아직까지 해소는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전히 공급자 재고는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급자들의 가이던스는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대개 수요를 이렇게 체크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수요라는 건 길게 보면 이때 안 사면 이때 사는 거고 이때 샀으면 이때 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기별로 월별로 맞춰라 그러면 그거는 맞추기 어렵죠. 그러나 긴 중장기로 놓고 보면 1년에 우리가 먹는 쌀이 다 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비트그로스가 늘어나긴 하지만 비스물에 하다. 그래서 반도체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건 오히려 공급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 공급 상황은 어떤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말씀 주신 대로 수요는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공급의 등락에 따라서 가격이 변형되는 구간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이 또는 메모리 구매자들이 쇼티지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급자들이 공급을 많이 안 해야 좋은 시장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번 투자하는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 하락을 유발할 만한 코멘트가 있긴 있었죠. 캡팩스는 늘린다는 거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존의 과거 최근 몇 년 동안은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메모리 업체들은 동일한 워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 말은 공급자 우위에 그걸 가져가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캡팩스 전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22년 투자할 부분을 조금 2021년에 선행 반영하겠다. 당겨서 왜 그렇다고 해석합니까? 당연히 수요가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본인들의 현재 재고에 남아있는 반도체 상황이라든가 봤을 때 이 정도 재고 상황이면 또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생산량을 계산했을 때 내년의 수요를 모두 우리가 충족할 수 없겠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에 대비했을 때 마켓쉐어가 뺏기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것이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최소한 우리가 마켓쉐어를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사결정을... 여기서 좀 배워볼 게 지금 캡팩스를 내년 거를 당겨서 설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 설비 투자가 대응하려고 하는 수요는 언제 수요입니까? 내년 수요죠. 내년 수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내년 수요는 많을 것 같다. 올해 수요가 생각보다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 약간 실망스러웠던 건 올해 수요고. SK하이닉스가 대응하고자 하는 건 내년 수요고. 올해 수요도 SK하이닉스가 그렇게 기존에 디렘 기준으로 플러스 20%의 시장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향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공급은 그런 상황이고. 요즘 가격은 어때요? 현물 가격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 상황이 다소 안 좋은 상황은 아니고 혼재적인 상황이고 공급도 엄청나게 타이트한 상황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현물 가격은 9페이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횡보하면 나쁜 건 아닌데 현물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소위 계약 가격이라고 하는 고정거래 가격이 인상돼 버리니까 현물 가격과 계약 가격 사이에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버리는 효과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지만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줄어들면서 투자들한테는 좀 더 자극적인 요인이 소멸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 전망으로는 2분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는 아직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물이나 고정거래가나 다? 그렇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은 어느 정도 업체들끼리의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매우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분기 이후에 3분기도 아마 업체들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장기 공급 계약을 상당 부분 맺기 때문에 가격을 갑자기 확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도 인상보고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물 가격은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행성을 상당히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정거래 가격은 오르는 폭이 살짝 계속 오르는데 현물 가격은 횡보한다고 하면 프리미엄은 더 축소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죠. 그런데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너무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더 미안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배워야 할 것은 다음에도 이렇게 수요나 공급 양에 대한 예측은 원래 잘 안 되는 겁니다. 인 건지 원래 잘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지 알아야죠. 예를 들면 일기예보처럼 대충은 맞춥니다. 가끔 틀리긴 하는데 하필 가끔 이번이었어요. 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게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전반적으로 약간 불확실성과 뭔가를 가감하셔서 보는 게 앞으로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는 정확히 알려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게요. 그거긴 한데 지나간 것과 좀 달랐다고 그렇게 그러실 것까지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최대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들을 그다음에 취합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생각을 덧붙여서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업체들의 투자 방향성이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전망이 내년 전망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저희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분기 단위의 이런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수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와 박자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분기 단위의 박자, 강약, 중강약과 또 실제로 그 메모리를 수요하는 수요자들의 분기 단위, 강약, 중강약이 다소 좀 박자가,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페이스북이 예를 들면 이만큼 포서버 살려고 했다가 안 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다소 의외였던 게 이런 글로벌 탑티어급 빅테크가 연간 가이던스를 단지 한 분기만에 그렇게 한 10% 정도 줄였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줄일 정도는 예측을 못했고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서로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나 보죠? 그러니까 가끔씩 너네 계획 별 문제 없어? 이러면 시장에서 유추하는 부분들은 있죠. 아까 그런 세금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구글의 iOS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광고 동의를 받도록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응률이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 특히 한 5% 내외라고 그러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인 부분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어떤 지표가 또 들여다봐야 될 지표예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결론은 사실은 수요 상황이 엄청나게 브라이트하진 않고 그런데 공급 상황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쇼티지를 유발한 상황은 아니니 그러면 주가가 확 내려갈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저는 시장 지표가 상당히 두 가지 요인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이제 수출액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액이 잘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거래 가격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미 예상이 되겠지 않습니까? 탄탄하게 유지된다. 그렇다고 하면 20% 가까이 QOQ로 가격이 오르는 국면이 진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2분기 때 수출액이 최소 물량이 유지된다면 20%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4월 달 수출액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4월 달 수출액이 저조했던 이유는 소위 M1, M2, M3라고 해서 분기 내에서도 첫 달과 셋째 달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수출액을 보이게 되는데 4월 달 수출액이 저조했어요. 그러면 분기 가격이 온전히 반영되는 것은 5월 달과 6월 달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5월 달 수출액의 메모리가 전월 대비 MOM 2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가 안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유지됐다고 보고 있고요. 더 빠지지는 않은 거죠. 그다음에 6월 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출액이 매우 강세일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매크로 지표가 그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률이 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업데이트한 수정한 것은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우리의 기대만큼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액은 현재 수출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현재 수출액이 좋다는 게 하반기 전망을 달리 바꾸는 것은 아닌데 네, 아니죠. 아닌데 매크로 지표를 기반하는 수급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업사이크릴 때 수출액이 잘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우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수출액 지표를 투자 포인트로 삼기는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이거나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 건데 하지만 숫자로 매우 강세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현재로서는 탄탄하다는 부분을 보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빠르게 넘어가면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투자 주가를 강하게 억눌렀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파운드리 공급 부족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3분기, 심리적으로는 2분기 때 피크아웃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많이 접하셨겠지만 TSMC를 비롯한 UMC 등등 모든 파운드리들이 이미 1분기 때 강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ASM, 퍼시픽 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QOQ로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 때요. 그 말은 뭐냐면 거의 전방위적으로 파운드리 관련된 투자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3분기 때부터는 조금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수요를 진작하는 요인이란 건 독립적인 요인이죠. 파운드리 쇼티지가 해소됐다고 해서 수요자들이 스마트폰을 더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수요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심각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수요가 좋았을 때 발목 잡을 요인은 최소한 해제된다고 하면 두 가지의 주가를 누르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해소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에서는 그동안 주가를 눌렀던 게 어떤 시나리오가 겁나서 눌렀던 거였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기존의 수요를 못 마셔준다는 우려였던 거죠. 기존에 자동차 부족해서 자동차 못 만들듯이 스마트폰 부품이 하나가 쇼티지가 나면 TSMC가 칩을 하나를 제때 못 만들어주면 그 칩 들어간 휴대폰이든 뭐든 다양하게 다 올스톱일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D램 랜드도 올스톱이라서 불안했는데 이게 KPEX가 2분기에 많이 틀었으니 3분기부터는 잘 생산해서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 주가를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누르고 있었다면 그거는 해소되는 것은 장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좋은 뉴스를 찾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 수요는 유효하다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많이 접받았듯이 서버랑 5G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내년에 5G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전 실적 발표 때 버라이존이라고 하는 글로벌 1위 통신사업자가 캐펙스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캐펙스를 상향시킨 경우가 상당히 잘 없는데 통신사업자들이 연간 가이던스를 거의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연간 2021년 연간 영업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지만 투자 가이던스는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손바닥 들이듯이 1분기 때 확 줄였듯이 버라이존은 손바닥 들이듯이 갑자기 확 올렸습니다. 14%를. 그래서 5G 관련된 투자를 올렸고 브레이크 다운을 했는데도 5G였어요? 분야가? 그 추정입니까? 추정이고요. 추정인데 그거가 이유가 아마 명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추정하는 이유는 최근에 1월에 미국에서 C밴드라고 하는 5G 주파수 대역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경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매가 끝났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G 임팩트 각은 뭐냐라고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본 거는 차이나 유니콤이라고 하는 통신사업자인데요. 글로벌 5대 통신사업자입니다. 이 업체가 1분기 실적부터 5G 구독자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봤더니만 최근에 줄어들었던 구독자 수를 만회하고 상당히 구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더 고무적인 부분은 5G 구독자와 동시에 이제 모바일 트래픽을 공개하는데요. 모바일 트래픽이 QOQ로 12%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그동안에 4G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이 5G를 구독했더니 모바일 트래픽이 QOQ로 12%가 늘었다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이제 5G가 명확하게 트래픽을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된 거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이제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5G 트래픽이 유발이 되면 서플라이 체인의 투자가 메모리 쪽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기지국에다 메모리를 박는 겁니까? 굳이 꼭 기지국이라기보다는요. 결국에는 데이터 유동량이 많으면 데이터 센터 투자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5G를 쓰면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빠르니까 많이 탈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 앞으로 5G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디바이스 측면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5G라고 많이 언급을 해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학생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다 5G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림 19번 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 기준으로 했을 때의 스마트폰 수량 중에 대부분은 5G의 대부분은 천재까지는 애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플 스마트폰을 제외한 5G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5G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대표적으로 폰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애플 같은 경우는 5G 폰이나 4G 폰의 스펙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4G나 5G나 5G 때문에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그냥 그 정도 효과인데 안드로이드 폰은 평균적으로 거의 두 배 가까운 메모리 탑재량의 점핑이 일어나요. 5G로 가면?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5G 스마트폰 특히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면 메모리 탑재량의 증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게 저의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요의 그림의 큰 축입니다. 그럼 5G가 되면 휴대폰에도 많이 들어가고 네. 클라우드에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거는 네. 그게 수요로 보면 대략 몇 퍼센트쯤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의 스마트폰과 서버를 합치면 거의 70% 가까이 되고요. 네. 거기서 얼마나? 그거의 증분이 이제 증분이니까 증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10% 정도.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7% 그러면 연간 상승폭의 20%니까 네. 그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네요. 5G로서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강 중요한 분들은 다 들어본 걸까요? 네. 5G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과연 수요와 공급이 붙느냐 여부가. 5G는 작년부터도 계속 된다 된다는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안 된 것일까요? 그것도 기왕 오늘 그냥 반성 후회하는 김에 다 해버리죠. 뭐 굳이 이유를 보자면 아까 인텔의 인프라 향 매출이 감소되는 걸로 봤을 때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좀 줄었다 이렇게 유출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5G 망 깔고 기지고 깔고 하려면 정부 지출이 있어야 돼요? 미국도? 물론 통신사들이 주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정부 지출도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금이나 등등 이런 게 통신사로 들어가야 통신사도 깝니까? 그건 통신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겠어요. 저도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저희 동료가 있어서 3%에서 정프로라고 그래서 왜 빨리 안 되나 저한테 짜증내고 아주 죽겠어요. 왜 저한테 짜증내는지 모르겠는데 5G 늦다고 이걸 어떻게 예측하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했었네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늘 들어본 얘기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하반기 수요가 올해 연초에 보던 것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올해 안 좋으면 내년에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니 그걸 굳이 뭔가에 큰 변곡점이나 하향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거고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린 게 있으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있겠죠. 그러고 나서 올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매번 계속 다 맞추셨나 봅니다. 그동안 아니요. 그랬다기보다는 전교 1등이 두 개 틀리고 나서 눈물 흘리는 그런 표정과 느낌이라서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야 추정을 할 땐 이런 변수들을 얻는구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라도 저희가 저 받아들여서 할게요. 괜찮아요. 편히 주무세요. 미래스 증권의 김영건 선임연구위원과 최근의 반도체 시황 그리고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